시상은 가수 류기진님과 걸그룹 바바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기술상 트로트 걸그룹상입니다 레이디 T 축하드립니다 트로트 걸그룹상을 시상한 레이디 T는요 2016년 골프야를 발표하고 데뷔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바보, 보이, 청춘열차 등이 있습니다 모델처럼 키가 아주 크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빨간색 민소매를 체크에 치마를 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노래만큼 산뜻한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L.T. 레이디 T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만 해도 저희 되게 영광스럽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저희 정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